요즘 대세니까 지석이 하나, 코베닉 하나, 지석이 형 배구 자랑이잖아. 꼬뿐니, 꼬뿐니 해줘야 돼. 아, 리드로. 승인이 해줘야지. 같은 팀은 3명이서 못 찍어. 지금 올스타 투표하는 거 알죠? 저 제덕이도 투표 완료. 25일까지 호보 홈페이지에서 투표 가능. 투표 인증하고 올스타 V 챌린지도 도전. 올스타 투표하고 올스타 V 챌린지도 함께하세요. 모두 올스타 투표 많이 해주세요.